아빠 지 진짜 진짜 연우 오케이? 쟤 혼자 라면 먹어봐 연우랑 찍어 빨리 무슨 모습 좀 찍어 찍어 찰칵 찰칵 지금이야 지금 동영상인데 아니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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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나 찍으라고 라면 먹어 이제 연우는 사진 찍어준다고 응 우유 사진 찍어준다 사진 찍어 표정 남은 사진 사진 찍어 파이팅 사진 찍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